서울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은 오르는 등 전세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부작용이 생긴 데다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세난이 재확산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2만 1,2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4.5% 줄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전세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 원을 넘겼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44%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까지 더해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보유세 부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다주택자까지 늘어나 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도 아무래도 전년 대비 많이 줄다 보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도 덩달아서 따라가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린 대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집값과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는 도심에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지만 정부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부 가천청사 부지에 4천 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백지화되는 등 신규 택지 공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반발이나 주민들의 반발들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대기 수요들이 늘어있는 상황에서 공급까지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만의 재개발, 재건축 안에서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인센티브라든지 용적률 상향들. 공급 갈증과 정부 규제 풍선효과로 전세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대란 악몽이 재현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